예,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합쳐서 Chinese Restaurant Franchise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Chinese Restaurant Franchise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Plate Notation을 가지고 왔죠.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HTTP 모형이 되겠습니다. HTTP, LDA라고 얘기를 해보죠. 이후에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하이어럭키컬한 데이터셋이 스트럭처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믹스처 모델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G0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H라는 베이스 디스티비션에서 감마의 컨트롤을 받아서 G0라는 아톰을 셀렉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프랜차이즈에서의 메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0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 상황 하에서 G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는데 테이블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with 메뉴가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테이블은 메뉴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다. 메뉴라고 하는 것에 어소시에이션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타인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세타라고 하는 것이 ND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GI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세타라고 하는 것은 클러스터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어사인먼트는 아니고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새로운 워드가 들어왔다. 이 특정한 워드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 워드에 대해선 워드가 어디에 앉을까? 저기 여기 푸사이 IT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앉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이것은 레스토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워드의 인덱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몇 번째 I번째 레스토랑 N번째 워드는 GI에 의해서 뭔가 샘플링 된다라고 하는 것은 푸사이 IT 테이블에 세타 IN이 앉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의 어사인먼트도 의미하면서 동시에 세타 IN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푸사이 I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푸사이 IT라고 하는 것은 이 G0라고 하는 곳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겠다. 푸사이 IT 테이블, 그러니까 I번째 레스토랑의 T번째 테이블의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T번째 인덱스, I번째 레스토랑의 T번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PK라고 하는 K번째의 메뉴를 프랜차이즈에서 만들어낸 P라는 메뉴를 써봐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레스토랑의 어떤 테이블 시팅의 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레스토랑이 있고 두 번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레스토랑에 온 첫 번째 손님, 첫 번째 레스토랑에 온 두 번째 손님, 첫 번째 레스토랑에 온 세 번째 손님, 첫 번째 레스토랑에 온 네 번째 손님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처음에 와가지고서 여기 테이블을 폈겠죠. 그 다음 얘는 여기가 앉아있으니까 여기 테이블에 앉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좀 다른 곳에 뉴 테이블을 앉겠다는 그런 프라이어가 셀렉션 돼서 여기 새로운 곳에 앉게 되어, 테이블을 만들어서 앉게 되고 여기서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여기에다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타11, 즉 첫 번째 워드가 와가지고 뭔가 테이블을 새로 폈을 때는 테이블, 푸사이11도 당연히 새로 샘플링돼서 만들어내게 되겠지만 예전에는 이 푸사이11에 바로 베이스 디스트리비션이 붙어있어서 어땠습니까? 그 베이스 디스트리비션에서 뭔가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왔지만 아, 파라미터를 가지고 왔지만, 클러스터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P라고 하는 어퍼에 있는 이 G0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낸 특정한 아톰에서 샘플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D2도 없는 상황에 의해 첫 번째 레스토랑의 첫 번째 손님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테이블 하나 열었겠지요? 폈겠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테이블 하나 생성했으니 그 다음 또 메뉴도 하나도 없다. 그럼 메뉴도 하나 추가로 생성해야겠다.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것이 이 G0 레벨에서 하나가 또 샘플링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차인즈 레스토랑 프로세스 CRP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CRP 샘플링이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타 1, 1이 들어왔을 경우에 푸사이 1, 1을 새로 만들기도 했지만 푸사이 1, 1을 새로 만들면서 여기에 어사인될 수 있는 어소시에이션 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도 어디선가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아톰을 실렉션해서 가져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아톰을 만들기 위해서 P1도 하나 샘플링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다음 나중에 세타 1, 3가 들어왔을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타 1, 3라고 하는 것은 이 테이블 이외에 다른 테이블을 안고 싶어가지고 이 세타 푸사이 1, 2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샘플링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 테이블이 무엇을 서버할 것이냐. 여기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테이블에 앉을 것이냐. 기존 테이블에 앉을 것이냐. 이 샘플링도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상위 단계 레벨에서도 메뉴에 대한 샘플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는 3개의 예를 들면 선택지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메뉴를 만들고자 하였을 때 그럼 세타 P3를 만들어냈다. P3를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손님이 또 들어와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새로운 테이블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P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거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것도 선택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D2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타 2,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비록 처음에 앉았고 처음 앉은 테이블에서는 P1이 아닌 P2라고 하는 다른 녀석이 서브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2,2가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냈고 메뉴도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P3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두 번째 테이블을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온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새로운 테이블을 펼치면 여기서는 또 여기서 만들었던 여기서 선택을 했던 이 메뉴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CRP 샘플링이 하부 구조에서도 일어나고 이 위 단계에서도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이 위의 단계는 예전에 DPMM 했을 때의 샘플링 과정과 동일합니다. CRP 샘플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을 펼까 안 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선택지에 대한 깁 샘플링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테이블이 하나가 선정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만들어진 테이블 혹은 선택된 테이블이 여기 있는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었던 거는 메뉴는 그대로 가주면 되겠죠. 새로운 테이블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메뉴를 샘플링 할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 메뉴에 대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 메뉴를 선택하는 것 메뉴라는 것을 또다시 상위 단계에서 이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다시 CRP 샘플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깁스로 만들려고 깁 샘플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디피니티스 CRM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한번 쭉 만약에 다 어떤 어사인먼트 샘플링이 되어 있다고 치고 그 다음 타겟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특정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세타1,2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선택된 푸사이 1,1 선택된 테이블과 테이블 푸사이 1,1과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 줄여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구성원이 하나 날아가버리는 그런 것을 모델링해야 될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테이블이 0 예를 들면 세타1,3가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 이 테이블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테이블이 만약에 if 테이블이 없어진다면 메뉴에 대한 선택지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세타, 아니 P P인데 P의 특정한 선택이 되겠지요. 푸사이 1,1이 선택했던 푸사이 1,1이 선택했던 특정 세타에 대한 카운트를 여기서 줄여줘야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를 줄여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퓰레르티를 없애줘야지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이 파퓰레르티가 테이블마다 서브되는 것이 P 메뉴라는 것인데 더 이상 서브되는 테이블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메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메뉴는 또다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이러키칼하게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테이블이 없어진다고 했으면 그 영향이 메뉴의 선택지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메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까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깁 샘플러의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인스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HDP LDA에서의 깁 샘플링 기반에서의 인퍼런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